랄라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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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마눌따 빛날빛 이름처럼 많이 빛나는 19살인 다빈입니다 반짝반짝 부산에서 유명한 닮은 꼴이 있다고요? 네 X닐 X닐을 닮았던 친구 X닐을 닮은 귀엽게 생긴 친구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올라온 강다니엘 닮은 꼴 임다빈입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너만을 기다려온 나야나 죄송해요 닮은 느낌이 있다 귀여운 눈웃음을 가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준비한 무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싱 큐 화이팅 화이팅 너무 떨리는데 안 찔리고 잘했으면 좋겠다가 더 컸었어요 진짜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기가 네 아 이중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바빙이 언니가 가장 눈에 보였어요 살짝만 움직여도 섹시한 그런 느낌 이 안무는 본인이 직접 창작하신 건가요? 되게 잘했다 제 스타일이다 보니까 본인이 가장 자신있어하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약간 맛깔나게 춘다고 하잖아요 되게 강약 조절을 해가면서 이렇게 그루브를 타는데 빠져들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여자 강단이의 우리 임다빈 양의 10대 점수는 몇 점일지요? 공개해 주시죠 어? 어이거!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